안녕하세요 도도한 플룻의 안우정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 악기 무라 마츠 AD C 푸트 이 악기가 몇 년이나 됐냐면요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친구예요 제 악기 무라가요 얼마나 깨끗해지고 예뻐졌는지 오늘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연주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들려 드릴 곡은요 제가 아마 이게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들렸던 음악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음악이 바로 이누야샤의 달묘 전설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작곡한 줄 알았잖아 이 곡을 자 한번 들려 드릴까요 예상이란 어린이네요 예상이란 너는 아멘 아멘